만사가 피곤해, 만사가. 아, 나. 엄마, 청소부터 해야겠다. 난리도 그냥. 난리가 아니네. 손은 왜 당했어요?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인내가 끊어졌었거든요. 역시 극적으로 시작하네. 오빠, 이렇게 설거지만 좀 해주면 안 될까? 네, 할게. 오빠, 지금 수건 세탁 돌리고 있으니까 낮에 꼭 널어놔. 근데 남편은 약간 TV를 조금 좋아하시네요. 네. 나 이거 보낼 것 좀 보내야겠다. 아이고, 따님. 미쳤다잉, 나 이거 빨리 해야되네. 잠깐만, 라우나, 엄마 이거 하고. 아연이야, 엄마 지금 해야 돼, 이거. 왜 안 되겠어? 에이, 어머니. 난리나, 준비 다 했냐? 이거만 하고 갈게요, 어머니. 저 지금 급한 게 있어갖고. 그래, 빨리 빨리 와라이. 알겠어요, 어머니. 이리 와봐. 라우나 이리 와봐. 왜? 왜, 왜? 아, 갱 라우나. 아, 갱 라우나. 헐링하는 것 같아. 아, 늦은 때 어머니 난리나 싶은데. 아, 깜짝이야. 여보세요? 어, 출발했냐? 가요,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 두 번 줄 알았어. 아니, 이 두 번 줄 알았어. 이게 또 불편해지게 시작하네요. 오, 출발했네요. 아이고. 어, 빨리 와라. 그러고. 다 챙겨놨고 오나. 아, 알겠어요, 가요, 가요. 어, 빨리 와, 빨리 와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